Q. 나이와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제가 그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금 무거운 게 인사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더 가벼운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. 저 또한 현장에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로 촬영이 재미있는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Q. 공중파 첫 주연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촬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선배님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을 잊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Q. 공중파 첫 주연에 대한 부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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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